가성비 정말 최고인 농협치아보험 이제 단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까지 화수목금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드디어 N사의 치아보험이 단 4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저 보호망이 12월 중순에 N사 치아보험이 판매가 축소가 아니에요 12월 30일 오후 6시에 판매가 종료가 된다는 내용과 함께 12월 중순부터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었어요 치아보험은 손해보험 생명보험사에 정말 많은데 왜 N사의 치아보험을 그렇게 홍보하냐고요 첫 번째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가성비 두 번째도 가성비 세 번째도 가성비 네 번째도 가성비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사의 치아보험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보천치료가 150만원까지 라이나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장점 자 두 번째는 한 구자가 아니고 두 구자로 가입하면 보철은 200만원 보조는 무려 50만원이죠 크라우시의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일단은 N사 같은 경우는 어깨 누적이죠 생명 손해보험 어깨 누적이 300만원 보조는 12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게 또 하나의 큰 메리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제한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 물론 크라우는 연간 3개만 보장이 되지만 나머지 인레이, 온레이, 레진 아니면 보컬 레진 아니면 글래스 아미노머 아말감 전부 다 무제한으로 무한 반복으로 보장이 되는 게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호방 나 지금 농협에 왔는데 이 상품 판매 안 왔는데 네 맞아요 농협에 은행에서 판매되는 그런 조합 상품은 아니고요 이 상품은 농협 손해보험 자체적으로 보험회사 상품이기 때문에 농협 은행에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에도 은행 가면 안 되고 저 보호방 혹은 농협 손해보험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보호방이 법인들이 전 대표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보호방한테 연락 주시면 가입도 해드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 배서 전반적인 모든 거 한 방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 보호방한테 연락 주시고요 엔사 치아보험 그동안 즐거웠다 올해 초에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엄청난 손해율로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농협 치아보험 농협 치아보험 전설의 보험이 될 농협 치아보험 그 전에 미리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 4일밖에 남지 않았다 농협 치아보험 가입할 때 심사를 까다롭게 보지만 가입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이 정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라이나처럼 띵동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단은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험금 지급도 워낙 좋고 상품 내용도 정말 가성비 좋게 알차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